Q. 좋은 분 공부 Q. Viking rosoft Hey! 영상 trafik 프린트 woods 웃 이것이 좀 어렵네? як 와 측면 모ris 처음부터 다시 확 separates 잠 와 진 진 진 지민. 와, 형. 와, 대박이다. 형,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같은 시선으로 바꿨다. 아, 맞지, 맞지. 나는 이미 저 분과 정신적 교류로 했어. 다리를 벌리고 웨이브를 한 다음에 형, 봉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허리를 폈다 폈다 했는데.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리 팀에 있냐? 무서워. 야, 목은 왼쪽으로 꺾고 돌려준다니까. 이게 뭐야? 상반신을 약간 낮추다는데 왼팔을 어깨보다 낮게 뻗고. 그게 뭐야? 정답. 정답. 아니지. 아니지. 넌 아름다워. 어, 그래. 그거 아까워. 그. 넌 아름다워. 어, 그래. 그거 아까워.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이번 마지막 프로그램도 K-POP. K-POP 전통과 관련된 물건을 지켜야 하는 K-POP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아, 숨긴 데가 없는데? 도대체 못 오겠는데?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이거 걸릴 것 같긴 하다. 아냐, 이런 뻔한... 굉장히 숨기기 힘든 물건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얘가 남의 건 표정관리를 잘하는데 자기 건 못 하거든요 자기 거 거짓말할 때 제일 티나네 아니야, 오늘 개업 때는 각 잡고 할 것 같아 아니야, 얘... 딱 이 웃음이 나오거든요 묘한 웃음 자, 가시죠, 이제 우주의 기운이여 나에게 와라 저 고릅니다 진짜로? 아니야, 처음 한 거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 없으시죠? 자, 하나, 둘, 셋 이건 괜찮아, 납배드 납배드? 납배드가... 아무래도 납배드지 아니요 이 정도면은... 제발, 아미의 기운을... 네, 하나 자, 그러면은... 아, 진짜 완전히 헹단다 아... 아이씨 여기에요? 네 다 이런 식이죠? 방이 어디다 속이냐? 얘가 너무 뽀불하고 나한테 유혹을 하네 가운데서 딱 안전방으로 갈게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니 잠깐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씨 어우 무난한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죠? 이쪽이죠? 네 자 걸레파는데? 너무 심약 음... 여기에 딱 아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그럴 듯하지 않나? 일단 넣어놓고 아니면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네 자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랑 이렇게 그냥 딱 옆에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번엔 뭐 걸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만해요 느낌으로 올라가자 어?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천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 여기에서 제일 작고 작은 것도 있죠?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3번 3번 오, 미치셨다 봐도 돼요? 잠시만 6번 이 정도면 됐겠지? 아, 니가? 괜찮아, 괜찮아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 두 장이 큰 것일지 둘 중의 하나만 큰 것일지 어, 진짜요?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아니야, 원래 이게 내 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감이세요? 네? 믿지 마시고 안 믿는 감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하세요 대면은 끝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걸리려나? 야, 진짜 이렇게까지 게임하고 싶진 않은데? 야, 진짜 이렇게까지 게임하고 싶진 않은데? 뭐야, 아, 진짜 하나 남았네 제 최악 아니겠죠? 이 손으로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나? 왜 이렇게 게임하고 싶진 않은데? 왜 이렇게 게임하고 싶진 않은데? 쓰레기통 너무 단순하지 않나? 나 진짜 가다마다 쓰레기통이 되는 거 같은데? 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누가 짜는 거요? 를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 한번 쭉 흘러가 왔다 알 나 진짜 쓰레기통 공부 한번 본다 나도 이미 갈 때 한 번씩 봤어요 알 근데 아무것도 난 발견 못 했었죠? 일단은 없었어요 일단은 없었어요 일단은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하 이걸 어떻게 숨겨요, 이거를? 이 통신을 다?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을 찾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장소로 돌아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물건이 한국에 관련된. K-POP. K-POP? 그리고 한국. K-POP. 연민국. 오케이. 설마. 근데 이거. 멤버들이 이런데로 먼저 안 왔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일단 봐야지. 남주아 혹시 여기다 숨겼니? 설마 이런데도 했을까? 뭔가 이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이거는 못 하지, 이 생각을 이건 진짜 절대 못 하지 안 주면 티가 안 나 앉아도 엉덩이에 보이는 게 없어 오케이 아, 진짜 이건 기본적이다 얘들아, 그치? 모닝 쓰레기통에 집신이... 다 왔어! 우와! 이건... 누가 쓰레기통에 집신을 숨겼어? 쓰레기통에 집신이 누구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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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 집신이... 왜? 왜? 집신이... 빨리 찾아가. 왜? 빨리 찾아가. 내가 쓰레기통부터 죽었다 했지? 태형이 나빛이 어두워진다. 형이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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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가 누가 쓰레기통에 넣어놔? 어. 아이씨. 집신 걸렸어요. 쓰레기통 또 나왔다. 우와, 여기 뭐야? 빗자루 이런 건 아니지, 아직? 야, 여기 설비실 100%야. 여기다가 누가 숨겼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 2층이 있다면서요? 야, 집신... 집신은 레전드였다. 집신 어디 있었는데? 쓰레기통. 진짜? 진짜 쓰레기통에 숨긴 사람 있었어? 진짜 쓰레기통에 집신을 넣어놓은 사람? 바보다. 누가 집신을 쓰레기통에 버려놨냐? 야! 야! 집신이 제이홉 거 아니야? 집신을 넣어놓은 사람 누구야? 근데 내 생각엔 이건 앞 사람이야. 야, 집신이 제이홉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 것을 내가 왜 쳤어? 아니, 앞 사람들이 작은 것을 골랐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집신을 넣어놓을 생각을 했지? 집신이 제이홉 거 같은데, 저거?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숨길 데가 없어. 여긴 하려고요. 집신이 제이홉 거 같은데... 한 번에 배워될 것 같아요. 하... 어디에가... 앞에서. 뭐 이런 데가 있었어? 내 집이 안으로 못 찾아. 뭐야, 이거? 수상한데? 비 비 수상한데 비켜봐 비 수상한데 어? 뭐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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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는 하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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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떻게 찾냐 이걸 이건 아니겠지? 케이팝 그리고 한국 전통 이거 전통 아니야? 야! 광도 안 잡힌다 야! 찾았어? 아! 이거 종이비행기 형이에요? 종이비행기가 에이! 설마 누가 종이비행기를 숨겼냐 그죠? 아! 깜깜하네 이거 어떻게 찾냐 여러분! 여러분! 못 찾았어 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닌가? 뭐야 저거?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뭐예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있지 않아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있지 않아요?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아닌가? 이게 뭐야? 저 끝에 이게 하나 걸려있던데 저 뒤에 나무 뒤에 이렇게 하나 딱 걸려있던데 이게 한국적인가? 하하하하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근데? 모르겠어 이거 아냐? 모르겠어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아냐? 뭐야? 뭐야 저거? 형 그리고 저기에 깔려있는 이거 봤어요? 꽃 막 있고 한 거? 어? 꽃? 네 꽃 뭐 말리고 있고 저희 그 카페 같은 곳에 뭐야 이거? 야 이건 상관없잖아 케이팝에 아니 한국적인 것도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쓰레기 같지 않아요? 형 이거 아닌 거 같지? 아니 이게 있더라고 저 침대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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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가 뭐 찾은 거 있냐? 아 아 아 뭔가 깔아놨다고? 이 근처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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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하나도 못 찾았어 야 진짜 하나도 못 찾았어 이거 약간 일부러 깔아둔 거 같지 않아요?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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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깔아뒀어? 내가 안 깔았어 네? 이거 누가 이거는 못 숨겨가지고 여기 둔 거야 여기다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건 4개 세트라 이거 그냥 원래 있었던 걸걸? 이거 이상한 데 꽂힌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거 있다고? 아니 여기 이 순간에 누가 이걸 말려요? 확실하잖아요 이거 곳곳 말리고 하는 거 아닌가? 아 뭔가 이 뒤통수를 칠 만한 어디구나 내 생각에 이거 맞아 누구 한 명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너냐? 야 멤버들이 이렇게 고수됐어? 형 형이랑 나랑 아니에요 우리 형은 꼴등 그걸 해야죠 한쪽을 쳐다 버렸네 한쪽을 쳐다 버렸네 와 딱 쳐다 딱 쳐다 딱 쳐다 하하하하 확실하는데요 아 아 형사 왜 형 붙어 쳐다 버렸네 아 나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아 형 하나 찾고 부럽다 어? 형 하나 찾고 부럽다 아 그래? 네 야 이거일 수도 있어? 왜 난 이거 같아 되게 위력해 이거 아니 한국적인 게 여기 이보다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왜 한국적이야 이게 아니 잘 안 어울려요? 뭐 어떤 부분이? 이거 신고 이거 들고 있어야 될 거 같아 웰컴트 동막골이야 뭐야 어? 형 영화 좀 봤다 하하하하 아 진짜 진짜 모르겠어 나도 하나 좀 찾고 싶다 야 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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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걸? 정말 어려운걸? 내가 벨호 하나 왕 하나 야 종구아 이거 한국적이지 않냐? 뭐야 헐 오 오 어 깜짝chn 아 미치겠네 거기 없대 거기 없대 아 그래? 아 쟤 벌점만 하고 있구나 지금 왜 열면 삐링거리냐? 아니 그거 내가 열어봤는데 없어 왜?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그치? 그치? 그치 설마 엘리베이터에 숨겨뒀겠어 진짜 설마 역발상으로 엘리베이터에 숨겨뒀 아 너 아 나 엘리베이터 봤어 바보 아니야? 바보?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나 엘리베이터 봤어 형 봤다니까 왜 그러셨지 사람들? 형이 웃겨서 그런 거 아닐까? 한 분만 찾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한 분 누가 봐도 여기 한 분이죠? 네 집시 누구냐? 쫄리겠다 아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니야 여기에서 실패를 드릴 수 있는 게 요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만한 거 근데 여러 가지 해도 못 찾겠는데 저걸 어떻게 숨겨? 이 정도 되는 게 와 이 정도 되는 거 어떻게 어떻게 숨겨뒀냐? 야 야 인정한다 진짜 야 진짜 숨긴 사람 인정이다 야 인정한다 주민아 야 인정해 왜요? 주민아 인정해 안 보여 안 보여 어떡해요 이렇게? 이만한 걸 숨겼다고? 아 뭔 찾은 줄 알았는데 잘 보이는데 진짜 여기 또 와서 또 이러고 있네 아 진짜 인정이다 인정 아 우리 진짜 못 찾는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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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들 근데 잘 숨겼 어? 아 아니네 지민이 지민이가 손이 되게 차가운데 눈을 만진 것처럼 지민아 바깥에 다녀왔나 봐 손이 차갑다 이제 사이 손이 차가워 다 이것도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당하지 마 물에 한 번 담갔다 봐 지민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지민이 물에 한 번 싹싹 씻었네 어? 지민이가 물에 씻은 손이다 지민이가 눈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는데 되게 오 지민이가 약간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설마 눈에 숨겨 아 걔 진짜 100% 바깨요 지민이 아 쉬워 아 쉬워 하 skiing 왜? 이따 박스 햄 햄 아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지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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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네 어디 어디 보여줘! 보여줘! 어떤 것만 보여줘! 야, 뭔데? 그러니까, 추측을 하지, 네 걸 봐야. 야, 보여줘! 잘한다, 잘한다. 보여줘! 형, 형. 좋아. 야, 어디?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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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미안해, 나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 이런 데 없지 않을까? 봐봐, 이런 데 팠으면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민이가 진짜 손이 되게 차가웠어. 지민아. 저게 손으로 만들어진 모양이냐, 씨? 밖에 없다고 하는데, X남도님이? 진짜로? 어. 밖에서 찾았구나? 형님, 밖에 없나요? 연락 한 번만요.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이 형이, 저, 저... 형님!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예. 진짜 없나요? 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연락해 주세요. 여기 태라스, 여기도. 밖에 없나요? 아, 어디야? 어디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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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니다. 아, 아니다. 일단 호주 씨가 숨겨 놓은 물건은 아무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못 찾겠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솔직하게... 나는 솔직하게... 나는 솔직하게... 나는 웃어야 해. 나는 웃어야 해. 왜 웃어야 해? 나는 웃어야 해. 그러니까 남준 형, 진영한테 이렇게... 아니, 당신이 생각했지.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웃어버리네. 당신이 생각하니까 웃겨지지 않구나. 솔직히 석진이 형, 아님 남준이. 제 추측상으로. 그들은 진짜... 진짜 야비하게 숨겼을 거고. 아주 야비하게 숨겼을 거래. 단순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내가 의심을 받아서 안심하는 사람은 누구야, 진짜? 자, 나오세요. 잘 알아. 저의 진실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띵스연. 띵스연. 이 정도 연기 잘해, 저 애들은. 자. 이거 네 거지? 네가 쓰레기통에 숨겼지? 일부러 과학에 이런 태양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양심이 있다면 티가 날 거예요. 자, 진영아. 그 숨겼던 거 한번 재현해 봐. 어떻게 숨겼는지. 저 아니에요, 형. 형. 저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골다가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골다가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골다가 불안할 수도 있어. 아니, 지민이.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만약에 걸리면 한 명 골팀 될 수 있거든요.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거. 지민이가 숨겼던 것 치고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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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싱터건드에 다 떨어져서 버렸어. 이 주인은 형이잖아. 내가 엄청 차가워서 버렸어. 진영아. 저 극복이 없는 따라가. 저 어떻게 알아? 저 그냥 다 떨어져 있어? 이거 나도 모르겠어. 진짜 여기 들어가세요. 아니야, 너. 내가 너에게 혜택을 줄게 해. 난 아니야. 정말? 네가 처음부터 나를 몰아봤던 거 생각해 봐. 지금 방금 거짓말은 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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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국은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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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리마리오야? 정국이가 너무 조용해. 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내 눈으로 봐라. 이번 편으로 말하지만, 다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진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영인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진영인 것 같아. 아니요. 추천받을게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각자 생각해서 누구야? 지목해 봐. 난 지민이야. 지민이. 지민이 누구라고 생각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영인 것 같아. 진영이 누구라고 생각해? 저는 지민이예요.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한테 모르니까 지민이한테 모르는데. 저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 지민이 아니면 정국? 난 아니니까 그럼 지민이 아니야. 남순이 형인데. 남순이 형인데. 이렇게 다 지민이 형인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니요. 근데 진짜 이 셋 중 하나예요.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자. 지민이 아닌가. 지민이 나니까 김 망장하는 사람. 오고, 오고, 오고. 지민이 나니까. 지민이 나니까. 지민이. 봐봐. 일어나주세요. 아, 진짜. 진영이야? 너야? ㅇㅅ. 왜요? 나 그냥 한 번 해본 건데 그래? 잘 찾았어요, 나 이게? 잠시만요 저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숨긴 거 없죠, 여러분들? 다 저 낚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기가 숨긴 거 한번 찾아가볼래요? 진짜 다 같이 갈 거 아니면 한 명씩 가지만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니야 난 그럼 아차단독하고 요리까지 준비해야지? 준아, 잘 먹을게 준아, 잘 먹을게 두 분의 1등분에게 두 분에게 상품 호바, 나도 보탰다 나도 좀 나눠줘 내가 보탰 거 아니야, 호바? 나 이전 보탰잖아 형, 오픈 렛츠고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목걸이 있다, 목걸이 자, 이거 텀블러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형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솔직히 이 형 때문에 내 눈동자가 다 흔들렸어요 아니, 옆에서 계속 조달조절 조달 아까운 튜토로다 가시죠 네 야, 이 쓰레기통보다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운 튜토로다 아까운 튜토로다 여기, 여기, 여기 따라가시죠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려워? 멀쩡돼서는 진짜 이 근처고 봐 진짜 이 방이야? 아, 설마 아니야, 나 전국이 튜토로다 봤어 저는 Q 카드였습니다 Q 카드? 네? Q 카드? 아, 아, 아 근데 이거, 이거는 뭐?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억지 내 것만 너무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 지반도 안 처음에 이렇게는 억지 아니야, 억지? 와, 이건, 이건 못 찾는다 아니, 근데 내가 처음 이거 알아도 못 찾아 아니, 처음에 저거예요? 네? 저건 아무도 아니에요? 저거 아니라니까 저거 방탄에 관련된 건데 나 두 명한테 걸렸어 아, 그래요? 나도? 근데 안 가져왔어요? 응 우산 아니야? 아니야 아, 우산이랑 우산은 무슨 상관이야? BTS 우산? 갈라가 방탄, Q 카드 이런 것들 BTS 우산이야? 작은 우산일 수 있다 아니야 눈에 보여요? 보이지 방법이 해 봐서 보인다고, 여기서 보여요? 어? 나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이 엘리베이터가 통짜로요? 이 엘리베이터가 통짜로요? 이 엘리베이터가 통짜로요? 이 엘리베이터가 통짜로요? 와, 레전드야 진짜 아, 뭔데? 와,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와 진짜 인정이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소름 돋아 야, 저게 본 사람이 있나? 나 엘리베이터만 열어봐서 저게 볼 생각은 꼬마도 못했는데 와 너도 엘리베이터 열었지 형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냥 혼자 올라갔어요? 아니죠 김하라 감독님 저거 다음은 아래치입니다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엄청 열심히 찾았다 어디? 여기 있어 마이크? 야 야 야, 저거 이거 여기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야 야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아, 나는 안내데스크 마이크 그 역할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역할이 났어요 아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되게 단순해요 아니, 답도 안 나왔어 나 진짜 빨리 빌릴 줄 알았어 왜 나 진짜? 어? 진짜 단순해요 나 책도 다 봤는데 책 타고 왔는데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실 여기 봤는데 어? 저 안에 숨겨놨어? 아 너무, 너무, 너무 단순해 우와 뭐야? 아미밤이야? 진짜 흑에 묻어났네 아미밤? 아니, 솔직히 이게 손 더럽히기 싫어서 흑에 묻어놨습니다 아미밤입니다 와 레전드네 레전드 레전드다 인정 인정이야? 아니, 이게 나 금방 듣겠다 지금 누구보다도 이거랑 엘리베이터는 인정이야 아 마지막 나예요? 네 정국이 나무팀 내가 제일 처음으로 저예요? 네 여기 있어요 다 이 근처였어 야 나 여기 엄청 찾았는데 저 찾았는데 어? 나 여기 찾았는데 여기 두 번 찾았어 여기 여기 다 갔어 어떡해 와, 대박이다 이 사람들 진짜 왜, 왜? 어디 있어? 저기 뭐야? 어디? 어디? 딩동댕 저 여기로 봤는데 나 아, 진짜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찾냐 아, 근데 이번 편은 너무 난이도가 높다 슈아야 야, 이 씨 와 자, 오늘 1등 누구죠? 정남, 정국이죠? 저, 제가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 진짜 너 발이 안 나왔지 처음에 내가 미쳤다 이러고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게임하기 싫은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 내가 시작하다가 진짜 시작하다가 내가 찾았어 집시는 누구야? 집시는 누구야? 집시는 지민이요 지민이요 아, 차산 누구와요? 나랑, 나랑 좋아 우리 둘이에요 아, 차산 도시락 싸기 아, 차산 도시락 싸기 저희 둘은 나중에 아, 차산에서 오케이, 아, 차산 좋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광산 상담 그리고 달려갈 광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라 광산 카메라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아, 즐거웠다 고맙다 고맙다 형아